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죠 한여름 뜨거운 떼약빛 아래 개미는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기타 치고 또 노래하고 아주 게으르게 그 순간을 보내죠 결국 겨울이 닥쳐왔을 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의 결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개미가 웃으면서 배짱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배짱이를 도와줘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개미가 아주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고 배짱이를 쫓아 냅니다 하지만 어떤 버전을 읽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화를 읽는 그 모든 독자 대부분의 독자들은 배짱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짱이는 일하는 개미 옆에서 빈둥거리면서 웃고 노래하고 게으르게 그 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배짱이는 게을럽고 그 게으름이 결국은 가난을 몰고 왔다는 것이죠 사실 우화의 성격상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배짱이는 게을럽고 겨울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잠원 역시 여러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과 가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가난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가난한 것이 게으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여건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또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나오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입술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 정의가 아닌 불의가 흘러나오고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 사람들보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욱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죠 지식이 없는 자는 미련하여서 거짓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헛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원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은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열정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수술 칼을 들고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동기는 순수하다 할지라도 과정은 결코 의롭지 못하고 또한 결과 또한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라고 했죠 지식 없는 소원과 비슷한 말입니다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 종착지는 어때요? 결국은 엉뚱한 곳이에요 방향이 어딘지 어디가 정확한 방향인지 바른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내딛는 발걸음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도착지는 엉뚱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과 발이 급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열정과 갈망은 있지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에 관해서도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하고 탈취하고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더욱더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원 기자는 재물 자체를 결코 불의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에 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물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재물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삶을 위한 견고한 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말씀하죠 재물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만들지만 궁핍하면 있던 친구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이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너그럽게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가난하면 피부치인 친척과 형제들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재물이 가진 위력이죠 재물이 가진 힘 부인할 수 없는 재물의 힘입니다 장원 기자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재물의 힘을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네 주변에 몰려들 것이다 재물이 없으면 형제들마저도 너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 이렇게 힘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모아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물을 모아라 재물을 쌓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재물을 얻는 그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흠없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라는 거예요 불의가 아닌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 재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거짓에 빠지는 자는 결국 위험 가운데 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빠지면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얻는 방법 재물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불의로 얻은 재물보다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흠이 없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자신이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복을 경험하는 삶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씀이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일까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고 어떤 사고를 칠 때 그것보다 큰 어려움은 없어요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거예요 가족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 가족 안에서 그 관계가 끈끈하면요 그거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조금만 버티고 열심히 일하면요 경제적인 그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자녀와 배우자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가족 안에서 겪는 불화와 근심은 그 가족 전체를 인생 전체를 흔드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씀압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배우자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박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도록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배우자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문기자는 재물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그 방법 재물을 모으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어쩌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되 정의의 재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변으로 더 많이 나누고 또 섬길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